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 여자한테 다 끝났어. 군당 최고 시청률 23.6% 안 본 사람은 있어도 1회만 본 사람은 없다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모든 게 완벽했다. 이게 드라마야 영화야. 공포영화급 전개 펼치며 시청자들 놀라 자빠지게 만들더니. 최근엔 영국의 원작 드라마까지 강제 소환되며 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원작 또한 방영 당시 평균 시청자 수가 천만의 육박. 모든 것을 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아 현기증나 빨리 소개해 주세요. 욕 나올 정도로 환하지만 계속 보게 되는 본격 고혈압 유발 불륜. 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 1.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예. 당수 치올리는 심하게 소스윗한 남편 사이먼.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 톰과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생활을 꾸려가던 의사 잼마. 그런 그녀의 삶에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남편의 목도리를 빌려 두르고 병원에 출근 한 아침. 우연히 낯선 여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 샛노란 머리카락은 뭐지?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거림칙한 일이 계속되자 남편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는 잼마. 그런 탓에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금발의 비서 베키가 용의선상에 올라갑니다. 괜찮다는 말과는 달리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남편 사이먼을 미행하는 그녀. 그런데 그녀의 척이 틀렸던 걸까요? 남편이 퇴근 후 향한 곳은 시어머니가 장기 요양 중인 양로원입니다. 그러나 잼마가 시설 방명록을 확인하게 되고. 남편의 효자 코스프레는 금방 들통나버리죠. 이 사건 이후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잼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자신의 환자 칼리에게 남편의 은밀한 추적을 부탁하는데요. 그러던 중. 저런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자식. 조력자 칼리가 어렵지 않게 남편 사이먼의 외도 현장을 포착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화나건만. 오늘은 남편 사이먼의 마흔번째 생일. 전과 같은 실수란 없다. 용의 주도함이 레벨업된 잼마 칼리의 조언대로 일단 증거 잡기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사이먼의 세컨폰을 켜자마자 발견한 이는 웬 딸뻘의 젊은 여자? 게다가. 그녀의 의사 친구가 남편의 불륜을 도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배신감, 슬픔, 부정, 체념 등. 여러 감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잼마. 운명의 장난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 케이트와 젤마가 드디어 마주하는데요. 케이트, 안정적인 섹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헐, 대박 사건. 너는 사이먼지? 저는요. 아니요. 애처가 남편의 불륜이라는 진실의 지옥문을 개방한 그녀. 과연 젤마의 폭주하는 애증은 어떤 결말을 초래하게 될까요? 사실 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 1은 워낙 인기가 많아 한국 리메이트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캐스팅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먼저 영국 배우 슈란르 존스가 맡은 잘나가는 의사 아내 젤마 역에는 특급 권노나 배우 기미애가 선택됐습니다. 슈란르 존스가 차갑고 서늘한 아메리카노에 가깝다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싫어. 엄마랑 둘이 사는 거. 엄마 죽어도 상관없잖아. 깨닫아라. 기미애는 뜨겁다 못해 대일듯한 아메리카노랄까. 복수의 온도차는 약간 있지만 어찌됐든 두 배우 모두 쓰디쓴 토끼로 똘똘 뭉친 감정 여련이 돋보였죠. 다음으로 여성 시청자들의 공공의 처 배우 버티 카벨이 맡은 바람난 남편 사이먼 역은. 사랑해. 영원히. 중년 비주얼 남신 배우 박혜진이 맡았는데요. 원작에선 남편의 직업이 부동산 개발업자였지만. 티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역 이벤트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만들고요. 한국판에서는 영화 제작자로 설정이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배우 조디 코머가 열애난 외도 상대 케이트 역에는. 얘기해요. 얼마든지 나도 바라는 바니까. 떠오르는 신의 배우 한소이가 픽됐는데요. 오케이. 식당 주인의 딸이란 원작 설정이 부부의 세계에서는 필라테스 강사 캐릭터로 입체화됐죠. 이렇듯 비슷한 듯 다른 각각의 고유 재미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 1과 부부의 세계. 내가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BTV가 전적으로 추천하는 오리지널 원작부터 마스터하실까요? 아니 이 상황 실화인가요? 본처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 가족이 최후의 만찬으로 추정되는 식사 자리 중입니다. 아내 제마가 불륜 사실을 아는지도 모르고 은근히 그녀를 도발하는 케이트. 그런 그녀의 헛소리에 아내 제마가 반격에 나서고. 결혼제네. 그 다음 소위를 높이는 제마. 뭐야! 험악한 분위기에도 잼마가 할 말을 다 하던 그때 험악한 케이트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마지막 혀같은 극초반의 사이다 전개가 궁금증을 자극하는 명장면입니다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 1 지금 바로 비티비에서 감상하세요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 2 시즌 3